함께하고 있는 임동남신춘음악회 예진우 무대 여러분의 많은 사랑받고 있는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바로 백교수의 주인공입니다. 단 하나의 무대입니다. 백교수의 주인공 백교수의 주인공 백교수의 주인공 백교수의 주인공 님을 보자 꽃이 피는 이 밤에 천하새의 꽃을 보고 사랑을 못하고 울고 있는 벽개수야 그저 온 세월을 어이하고서 황진이 큰 힘을 어이하고서 사랑은 숫자가 지어갈 줄 모르나 꽃을 보고 우는 남자야 사랑을 잃은 벽개수야 사랑을 잃은 벽개수야 사랑을 잃은 벽개수야 사랑을 잃은 벽개수야 예산을 잃은 벽개수야 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